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왔기 때문에 의로사태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의로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들어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정리정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글을 많이 남겨놓으셨네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주수호 지금 현직 개원이시죠. 정부가 각 수련 병원에 7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또 전공의 정원을 그 수련 병원에 대해서는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유치한 건박이 사직 전공의 단일 대우를 더욱 단단히 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양아치 정부의 한계라는 겁니다. 마지막 표현은 좀 강한 분이 있지만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참 거기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월 15일까지 해라. 수련 병원 협의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22일까지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다. 7월 15일까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는 우리가 6월 4일자로 사직일자를 확정했지만 수련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하여서 2월달을 하게 되면 그건 사직인 관계니까 뭐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장관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반드시 6월 4일자로 이런 사직 처리해라.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또 강경적으로 돌발했거든요.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강경책인 겁니다. 이거는 의로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정부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거든요. 협조해라. 협조 안 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거의 슈퍼갑으로 수십 년 동안 의로계를 대회에 온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학 시절 운동권으로 함께 생활한 2년, 3년도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짧게는 6년에서 8년의 학창시절을 하루 종일 한 교실에 수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한 병원에서 동고동락하며 수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의대생과 수련이 이에 결속력과 동질감을 간과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굴복할 것이란 생각이 크나큰 착각이고 망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모르실 거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이런 상황을 모를 겁니다. 본인 자신들의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꼭 체험해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병원 체제가 돌아가서 들어보게 되면 직접 체험하기 이전이라도 상황을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는 있거든.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이 응집력이나 이런 부분에 깨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네요. 대장암의 수술 숫가가 250만 원입니다. 도수치료 10회 비용과 같다는 겁니다. 대장암 수술 숫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으로 정상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도수치료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납령은 자율적으로 지향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비급여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교도 인정한다 이야기야. 그러나 의료 숫가가 낮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아니고 비급여 진로를 통해 가지고 메워왔는데 정작 중요한 급여 항목에 속하는 필수 의료 숫가라는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급여 진로만으로 필수 의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숫가 체계가 갖춰지기 이전에 필수 의료 적자를 메꿔왔던 비급여 실손보험을 줄이면 그나마 남아있던 필수 의료 종사자들은 전원 비급여 시장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피부, 비만, 미용, 성형 진로 시장을 키운 것은 살인적인 저숙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의료계가 지났는데 아웃선을 쳤을 것인데 불구하고 총량관리, 보건복지 지출의 총량관리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해온 겁니다. 결국은 이제 수십 년 만에 터져버린 겁니다. 숫가를 현실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사수를 높이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인 거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의대 정원 정원의 반대함이 휴진 중이거나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아남병원 등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대상에 제외됐다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부 공단은 선지급 심사결과 탈락기간이 있지만 그 수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말 치사하다.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여러분들 진로를 해서 신청한 것조차도 뭐죠? 밑보인 데는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모든 종류의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모안을 주고 급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들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로에서 신청해놓은 거를 재정난이 발생했는데 돈을 미리 지불해가지고 여러분들 운전자금을 확보하게 해 주는 걸 안 하겠다는 거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부 교수휴진 병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보류 자구 노력은 없으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진로하지도 않은 상태의 진로비를 미리 지급해 주는 줄 알겠지만 당연히 이미 진로를 맞추어 신청한 공단이 갚아야 될 외상진로비를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부려치고 주면 생색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치사해졌는지 의사들도 국민들이잖아요. 제가 직접 이해가 관계가 안 되지만 국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국민이라도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라가 외견상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구조라는 건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교육부 의과대학생 학사 운영안 특혜 아냐 휴학은 불효 방침 유지 이라면서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공익이란 미명하에 불법 비민주적 각종 행정명령과 조치를 남발하며 특정 직역에 자발적인 의지를 급박하는 정권은 전체주의 독재정권이란 겁니다. 이런 정부는 무너뜨리는 게 자유민주심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익이란 표현을 좋아하네요. 언어가 여러분 오염된 지가 오래됐고 나라 전체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공익을 잇든 익공을 뱉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공익이니까 공익을 위해 가지고 F학점도 여러분들 봐주고 학생들에게는 휴직계를 수리 거부하고 이게 공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본인이 안께 좋은 게 공익인 겁니다. 본인한테 좋은 것이 정이고 본인한테 좋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겁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밑빠지고 금관독을 세독으로 교체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쏟아 부을 물을 더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대권 출마해 가지고 이러면 더 승리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네요. 저수지 파는 꼴이라는 겁니다. 물을 세게 덜어부으면 부을수록 금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고 저수지면 땜공사비가 세독교체 비용보다도 더 든다는 것을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대 정원 정원은 의대 정원 인원 정가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겁니다. 선거제도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의대 정원 정원을 여러분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서울법대 출신들 소위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의 소위 사고 논리적 사고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혀를 내두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겠죠. 판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걸 가지고 뭐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깨우칠 날이 안 오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견을 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해야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는 겁니다. 뭘 방침을 반영하겠습니까? 본인들 결론 다 나온 대로 그대로 하겠죠. 그걸 전공의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참 말기 못 알아듣는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 백지아 말고는 말붙이 말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아서 이제 뭐 부도가 나오면 막 막아야 되고 대모를 하면 다 막아야 되고 알아서 이제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안 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본인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본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